네, 쑥 화이팅! 쑥 화이팅! 쑥 화이팅! 쑥 화이팅! 쑥 화이팅! 안녕! 내가 직장인 듯해 이런 얘긴 잘 안 하는데 넌 좀 직장인 듯해 내가 조금 열심히 널 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너란 나이 잘 모르지만 왠지 좀 멋지고 깔끔하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까칠하기까지 해 이런 내 맘 좀 못했죠 말해볼까 했는데 너는 자꾸만 사라지고 맨날 좀 바쁘다고 요리 빼고 요리 빼고 그래 넌 그것도 매력이야 두 시간 생각했는데 네가 좀 짱인 듯해 너무 잘 안 해 날씨도 안 해 네가 더 já 맞나 이런 주제에 넌 그는 맨날 날씨가 에잇는 혹시 말만 멋져 보이나 궁금해 했는데 콩깍지 덮인 내 눈은